김진희의 도지코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지코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자 태권도에서 2변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김유진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20위권에 머물렀던 랭커인데 세계 랭킹 1위, 2위를 모두 꺾고 깜짝 금메달을, 금메달을,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유진의 금메달이 오늘 아침 더욱더 특별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를 획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과 타이 동률의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이 더 나올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것 아니냐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희의 도지코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spoiled Blade Gleich 대한민국 ares musicians